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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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어? 일단 털러 가자 우리 진짜 단합해서 털어보자 ㄷㄷ ㄷㄷ 맞지? 이렇게 가까운 걸 이렇게 돌아가 우리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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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 좀 익숙해지려고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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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고고우 여기다 여기 아아 내려 이거 차 운전 잘해놔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주먹 일단 주먹 주먹 야 연기 연기 일단 연기 연습하고 보고 들어가자 야 일단 연습하자 우리 친구 우리 친구야 후추야 빨리 와봐 알았어 친구 형 나 차 한 대 구해놓을게 아 일단 후추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야 차 구해놓을게 뺏고 있어 뭐야 왜 키가 크냐 너 꼽냐? 흐흐흐흐흐 빨리 가자 꼽는다 이겨나 흐흐흐흐흐 아 이제 죽어서 아니 후추 기다리자 후추랑 다 같이 3명에서 들어가자 3명에서 들어가자 알았어 기다리자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털어야된다고 후추야 어? 얘들아 뭐 먹고 싶어? 어 나 집에다 음료수 좀 사려고 내 고파 아 집에서 방금 나와서 꼴이 말이 아니지만 봐줘 어 오케이 너 옷 사야될 것 같다 후추야 아니야 벼내이게 빨리 다 일단 후추야 뭐 사주는 거야 오늘 네가? 어 내가 사줄게 그래 그래 알았어 오야야 주인이 없어 뭐야 뭐야 야 그냥 털어 야 그냥 털어 야 그냥 털어 야 그냥 털어 아니요 야 안 털어 야 뭐야 이거 주인 어디갔어 어 왔다 야 주인 왔다 야 야 다시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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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연기 들어가 근데 경찰 떴는데 난 안 떴어 난 안 떴어 그래? 어 나오세요 저기요 어 주인 땡겼어 저기요 야 벼내이게 야 벼내이게 뭐하는 거야 야 벼내이게 뭐하는 거야 왜 벌써 위협해 우리 연기 아직 안 했잖아 내놔 이 돈 내놔 이거 사라 내가 털게 내가 주인이야 돈 세비는 중 세비는 중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간다 내가 차에 타 있을게 오케이 간다 가자 기빵망이한데 후려 감겼어 어딨어 어딨어 아 아 후추 오빠 어딨어 야 누가 맞는 소리 들려 니 근처에서 야 별 3개야 빨리 운전해 후추 오빠는 후추 어딨어 후추 오빠 금고 털지 말고 빨리 오라고 후추야 빨리 오라고 후추야 빨리 오라고 야 또 타자 후추야 빨리 후추 오빠 미안해 후추야 미안해 후추야 미안해 다음에 보자 후추 오빠 서려서 보자 협박해서 뺏으면 도와줘 미안해 뭐하냐 후추야 내려라 너 안되겠다 너랑 있기 싫다 후추야 내려봐 야 이거 경찰 잘 뺏어 이거 뺏어 후추야 이거 타 아 이거 타 이거 타 아 나 죽었어 망했어 우리 너무 못해 아니야 니가 못하는 거야 운전을 똑바로 해 운전을 똑바로 해 잡아 나의 실력을 보란 말이야 아 경찰이 지질래? 형아 경찰차 경찰차 타 빨리 먼저 타 아악 거짓 나 할 수 있어 야 선행아 너 지금 경찰한테 쫓기고 있니? 어 버리겠스 하하 죽었지 다시 태어나 다시 처음부터 자 다시 차근차근 이제 우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진짜로 왜 경찰이 소리가 많이 나냐 여기? 경찰이 소리 질러 선행아 너 내 근처에 있지 응 뒤에 가자 일단 걷자 자동차 털 자동차 보일때까지 가자 마 가자 가자 야 우리 자전거 탈래? 어디? 자전거 어디 있어? 해변가 있지 않나? 어 해변가 일단 차 차 차 마 빨리 구해라 나 지금 뭐 뭐하는거니? 마 빨리 구해라 오 마이 갓 뭐하는거야 선생님 아 미안 미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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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 어디 있어? 근데 후추는 어디 있어? 나 지금 너희한테 가고 있어 오키오키 야 경찰 따돌리고 가 그냥 가 그냥 너 죽고 와 죽고 죽는게 빨라 어 저기야 저기 차고 있다 차고 차고 털자 차고 안 열리지 않나? 열려? 열려 열려 가까이 가면 열리지 않을까? 열린다고? 가자 가자 아 근데 차도 없어 그니까 가자 저기 차 왔다 차 왔다 차 왔다 내가 연기할게 아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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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차 차 타 뭐하는거야 내려 가자 빨리 타 스포츠카야 스포츠카 내가 스포츠카 나 야 후추 뒤에 있네 저거야? 우리 수상 레이스 하자 수상 레이스 수상 레이스 후추 타? 따돌렸니? 야 양아치 됐다 나 양아치 야 나 양아치 됐어 아 진짜? 어 고마워 레벨 1마다 그게 있나? 어? 칭호? 그런가봐 양아치 양아치니? 아! 야 잠깐만 거기 멈춰 어 빨리와 빨리와 나 후추 기다릴게요 후추야 가자 어 저기 앞에 좀 좋은차있다 뺏어 뺏어 아 근데 저거 2인용이야 후추야 빨리와 이거 타 후추야 빨리와 갈게 갈게 가고있어 노래 좀 끌게 멈춰있어 후추 오빠 후추야 너 지금 뭐하고있어? 올라가는 길 찾고 있는데 어딨지? 버리자 야 그래 쫓아갈게 어 따라와 따라와 어 야 새로운 복장이 잠금이 해제가 됐대 근데 이쁜옷이 없더라? 그니까 그니까 야 선생님아 이거 야 좋은차로 더 세비 좋은차로 세비 저기 좋은차 하나 봤어 내려 저거 저거 파랑색깔 아니 파랑색깔 옆에 하얀색깔 이거 이거 2인용 2인용 아아 오빠 어떡해 왜 왜 나 쓰러졌잖아 누가 누가 야 스포츠가 아 옆에 가는차가 나 쳤어 타 타 타 오빠 타 가자 빨리 타 아니 오빠가 주차장 똑바로 해봐 됐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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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2차 좋다 빠르다 2차 2차 좋아 운전 제대로 한다 이제 운전 제대로 한다 뭐야 갑자기 야 갑자기 내비가 바뀌었어 아닌데 그거 바뀌어 아 나 목쉰거 같아 어떻게 나 소리질렀냐 오늘 나 많이 소리질렀냐 어 아 그래 졸라졌지 아 진짜 야 야 나 지금 목이 쉰거 같아 목소리 떨리는데 오빠 그니까 성대가 떨려 오빠 나 지금 목이 좀 느낌 후하우 봐바바 또 지르네 또 지르네 아니아니 가자가자 차팔러 갈 거야 아니 일단 우리 수상스키 하자 수상수상 선생님 나 운전 잘 하지 않냐 이제 어어 효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어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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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딪치는 줄 알았어 소리 개 질렀데? 뭘 안해?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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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? 부딪치는 줄 난 한 세 번은 똑똑 거린 것 같아요 아아! 아아아아악 빨리 가 오케오케 어 야 다가간다 다가간다 효진 오고 있어? 어 가고 있어 오케 좋아좋아좋아 F**k you 어 야 여기 선혜가 니낫고 얼른 차들 많다 뭐 겨..뭐..뭐.. 초고초고 앞에 있잖아 바퀴 큰 차 운수리압 야 여기 미션 되게 많이 온다 지금 임무 계속 와 그니까 본발라는 거네 여기 바퀴 큰 차 왜 이리 많이 다르니 여기 시골이라 그런가? 그런가봐 여기 공사..공사는데 많아서 아! 저거 운전 똑바로 안해? 아니 저 자식이 운전 똑바로 못하는 거 봤어 안 봤어? 지금 뭐하는 거야 운전 똑바로 못 배웠나 면허 어떻게 딴 거야 쟤 그니까 내 옆에도 한 명이 못해 너무 뭐하는 거야 지금 선혜가 아 뭐하는 거야 얘네 쌍으로 길막히 아주 뒤들려고 가자 야 다가간다 다가간다 고고 고고 선혜가 너 무면허야? 나? 오빠 오빠는? 난 무면허 있지 내 정보 봐봐 내 정보 운전이 아! 야 선혜가 내 정보 보다가 지금 부딪혔잖니 자 여기로 가서 왼쪽으로 살짝 꺾어주고 그렇지 운전 잘하고 있어 얘 좀 빨리 좀 가봐 너 놈들 터졌어 이 차 왜 이래? 근데 니들 어디까지 가는 거야? 고장났어 너 차가 아니 오빠 내려봐 내가 운전할게 아냐아냐 제대로 안다 아니 일부러 선혜가 재밌으라고 내가 제충한거지 운전 전혀 머리 아픈데? 아냐아냐 좋아 여길로 가서 아! 부딪친다고? 여길로 가서 아 이길로 가서 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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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 어? 아 얘네 차가 너무 느려 터졌어 다른 애들 야 다가간다 후추야 우리 여기 다가가 너 언제야? 어 나 산타고 있어 얘 왜 빠꾸하는거야? 걸어갈려고 아! 진짜 운전 똑바로 안하네 나 왜 닫았어 어? 나 죽을거 같애 이제 부딪치면 차타까워 죽게 생겼어 아냐아냐 어 여기다 흔해가 내려 닫았어 우와아아아아아 후추야 잠깐만 가야가자 내렸어 가야가자 여기가 수상스키 타는거같은디 어 여깄다 레이스 아 이거 추야 빨리와 이거 친구들 초대하면 되지않나 어 맞아 친구들 초대할까? 응 후추야 초대해줄게 어 빨리해줘 호스트 내가 잡을게 오케이 우리 누가 제일 잘하나 보자 초대라는 그게 있지 아 잠깐만 지금 로딩중이야 어 여기있네 자 보트탈까 우리 보트타는거고 시간대는 밤으로 하고 날씨현재 차량도객이 있음 지명소비에 끄꺼 캐치업이 뭐야 몰라 스프릿타임 세계신기록 라디오 없어 라디오 끄기 설정확인됐고 자 플레이어 어 내 친구 GTA 플레이어인 친구 초대했어 와봐 어 참가중 인인 왔구 후추만 오면 돼 나 왔어? 어 왔어 왔어 자 과연 우리 누가 진짜 운전 제일 잘할까 진짜 당연히 나왔어 솔직히 아까전에 운전한거 봤는데 다들 못하던데 선행아 니가 제일 못해 아니야 근데 진짜 까고 이거는 까고 자 내가 야 근데 선행아 너 운전 되게 못 어 맞다 간다 시작 어 뭐야 얘네 뭘 초대 우선스럽게 안해봤는데 플레이 고 고 패션을 시작하는 중 내가 제일 잘할거 같애 솔직히 그래 응 야 차 시샤크 탈까 오야 이거 탈까 오야 이거 스쿠알로 멋있다 이거 해야지 바다와 어울리는 색깔 좋아 계속하기 됐어 난 했어 승리의 세레모니 승리의 세레모니 됐어 야 배팅하자 100달러 100달러 야 100달러씩 걸어 찌질하게 100달러가 뭔 나 300달러 나 500달러 그래? 어 내가 봐 넌 얼마 걸거야 아니 응? 그런거 없는데 나는? 있어 나는 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 후추 안되겠다 1000달러 건다 1000달러 걸었다 어머어머 나 400달러 나 1000달러 건다 1000달러 걸었다 너는 얼마 걸었냐? 나 걷는 게 없었어 나는 후라치지마 근데 진짜 노절 필요도 없잖아 간다 이제 가는거야 야? 옆에 누구냐 야 왜 보인다 너네 뭐 골랬냐 난 처음에 있는거 골랐다 알라모해야 지금 고오 야 어떻게 가 이거 앞으로 후호 호어어어어 야 이거 앞으로 야 이거 이상해 야 이거는 이상하다 뭐 야 이거 뭐야 Comput England 야 이건 symmetry 우리는 이상해! 내 오빠가 이상하지 저ان 이상하다니까? 그렇지 도워żenia! 두sover utie mü Mrs. 미사님이 박오슈요! 저게 미소님이 박오슈요! 게 무슨 이에요? 야!망 했어 요시 야 박지마잉 년아 좋아 저렇게 둘이 싸울 동안 박으면서 가는 재미지 야 내가 1등이래지금 오호우우 오수님 믿기세용 믿기세요 믿기세요 미소님이 박고있어요 거기에 이게 무슨 violent에요 여러분 이거 망써요 요시 욕심이 많으면 bibbs 요시가 이то 물어ивет 저 망했어요 여러분 같이 가요 누구세요? 같이 가자니까요 여러분 너무 멀어졌다니까요 배팅이 있는거 아닙니까? 지금 너무 멀어졌다니까요 님들 당연하죠 미소님이랑 저희는 실력이 한참 차이가 나니까요 너넨 뒤졌다 봐줬다 이번판은 야 배팅 걸고 가자 아 야 이거 보트 쓰레기야 너무 두꺼워서 그래 이게 이게 쓰레기라니까? 그러니까 쓰레기차를 고르는 어우 야 여기가 나 주차했다 야 주차 성공 야 선행이가 박아서 육지로 올라갔어 나 저도 육지 원래 이렇게 박는거에요 레이스라 야 운전 운전을 못하면 집에서 점심이나 닦아 이제라 아아 아 이번판 쉽게 제가 1등을 하게 됐네요 왜 벌써 도착했냐? 당연하죠 어 야 벌써 골인했지? 뭐하는거야 너네 진짜 왜지 못하냐 너 날 밟고 올라갔잖아 나쁜 놈 다시하냐 어? 와 돈 들어왔네요 얼마야? 3700 야 손행이 약했나봐 얼굴이 왜 저래 내려 야 이거 언제 끝나니? 몰라 오빠 처음에 그거 있지않나 그냥 좋아요 해주고 야 끝났다 박았다 너네 한번 실력 봤어 얼마나 잘하는지 실력 좀 봤는데 괜찮게 하네 너네 이제 제대로 한다 오빠 그거 눌러 세모 어 야우 선행이 너 지금 세레모니에 몰래했어? 나 몰라 어 키웠나? 다시하자 우리 이번에는 어떤거 할래? 담뱃불 속으로는 뭐야? 이거 투표할 수 있어 이거 할래? 부패경찰? 어 그래 야 부패경찰하자 가자 초대초대 잠깐만 오케이 야 그 부패경찰은 그거 깨는거야? 오케이 깨자깨자 이거 팀이 어 팀이 팀에서 하는거 맞지? 우리 다 컨트롤이 이상해서 될란지 모르겠네 아니야 컨트롤 좋아 야 후추야 빨리 와 잠깐만 나 나 지금 로딩중이야 오케이 오케이 너 되게 느리구나 끄기 끄기 설정 어 야 모르고 야 후추 초대해야돼 나 초대좀 어떻게 초대해? 야 오빠가 차가 누르... 안 눌러지나? 잠깐만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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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